이렇게 말해봐 엄마 엄마 나는요 이쁜 마녀가 날래요 상태 오빠 제 출간 기념회 꼭 와주세요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보아용 문영이가 오빠 얌 기다린담 아잉 아 이 여자가 진짜 싫어 여기서 잘거야 끌어낸다 열고 온건 너야 자고 하라고는 안했어 일어나 일어나 빨리 입히고 먹였으면 채우는데 순서지 신생아 안취워 놔 빨리 놔 소리 지른다 아이 자고 하라고 오빠 상태 오빠 왜 다 죽었는지 알아 잠드는 약을 주위에 통장하셨거든 둘이 같이 먹고 잠들었음 안죽었어 그러니까 우린 나랑 같이 자자 무슨 그 개뼉다우 같은 노래 열어 넌 내 앞에서 자 문 부수기 전에 빨리 열어 형이랑 셋이 같이 잴까? 오빠 조시歷 어 재수 웅 어 축 웃지마 이맘 재수없어 나 오늘 환자한테도 그 소리 들었는데 플래시백 괜찮아요 웃지마 재수없어 내가 웃는게 그렇게 재수없어? 너 웃을 때 조커 닮았어 눈은 이렇게 슬픈데 입꼬리는 이러고 올라간게 거울 봐봐 닮았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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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lots 빨리 와 말 appointed 마이팬 누구 자리야? 긍정리대장 자리인데 왜요? 지수없어 예쁘네 탐은? 탐나시면 가지세요 그럴려 그랬어 마..머리...잘..잘...잘..잘..잘..잘..잘..잘..잘..잘..? 먻..머리...그... 긴머리 어디 갔어요? 잘라버렸어 어때? 긴머리가 이쁜데 왜?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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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랑차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새까만 쌩머리 그게 100배 1000배, 1만 2000배 더 이쁜데 어? 왜 잘랐지? 왜 그랬지? 왜? 강태 지켰다 지켰어 지 지켰어? 지켰어? 지켜마퍼 어디 다 살? 살감으로 지켰다고 눈도자 콱 눈 엄청 위험해 눈 엄청 위험해 엄청 먹먹먹먹먹어 엄청 박파 긴머리가 더 예쁜데 긴머리가 여기 됐지? 어 자르지 말지 잘라도 저렇게 잘랐지? 잘라도 저렇게 잘랐지? 왜, 왜 발로 차? 내가? 어 니가, 니가 발로 지금 세 번 찼는데 음 이 각지 내가 데려가 살고 싶다 잘하네 날 침대에 앉아놓고 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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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확실히 욕구분만 맞아 인정 조용히 안 해 으악 ㅇㅇ ㅇㅇ 너 먹고 떨어질게 문광태 나 주라 이즈 으악 진짜 간다 다녀오세요 나라 한번 잘래? 왜? 언니 파이팅 대박 내가 왜 좋아? 예뻐서 어디가 제일 예쁜데? 머리 긴 머리 찰랑찰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새까만 생머리 그 이뻤는데 왜 잘랐지 자르지 말지 페이 끝! 끝 끝 끝 끝